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연출된 거예요 아님 진짜예요. 전혀 몰랐어요. 어떤 거요. 아니 지금 돈 봉투 준비한 거예요. 아니 그 방송보다 정말 이게 너무 재미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냐하면 갑자기 왜 이러죠. 잠깐만요. 그게 잠깐만 줘봐요. 아니 안에 돈이 들인다. 아 잠시만요. 진짜야. 수기금을 내놓으라고 지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어떻게 받은 건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궁금해 이거 안에 종이가 들었는지 돈이 들었는지만 볼게요. 아 이게 설정인지 아닌지. 난 이게 지금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송찬이 씨는 드라마만 하셔가지고. 이게 이게. 저희 선배님 저희 강심장이 그렇게 치밀하지가 않습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이야. 아니 아니 나는 정말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지 대본상에 있는 건지. 어떻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던지 돈을 준비하고 1년이 지났는데. 잠깐만 송찬이 씨. 송찬이 지금 말하는 건 대본입니까. 아니지. 안 웃어요 그거는. 뭐야 오빠. 이거 편집하지 말고 나가야 돼. 이게 편집 때문에 재미없어. 이거는 그러면 선배님 말씀을 줄이고라도 이건 나가야 되나요. 아니 저는 이승기 씨랑 윤화랑 어떻게 엮어지려고 나왔는데 워낙 소문이 났드만.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럼요. 저만 이상형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윤화 씨는 비문 아타쿠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괜찮죠.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승기 씨가 또 윤화 씨 이상형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윤화 씨가 김우라 타쿠를 좋아하는지 아셨습니까. 기사가 100개 났어요. 기사가 100개 났어요. 기사가 100개 났어요. 기사가 100개 났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윤화 씨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약간 좀 저를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주로 의사 주로 의사. 약간. 보윤 씨 두근거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예. 두근거려하는 그 행동이 있어요. 남성분들이 이제 머리를 이그 한다던가. 쓰다듬어 주는 듯한. 잘해 오늘 녹화 잘해 하면서. 그게 약간 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뭐. 그냥 아우 귀엽다. 뭐 너 귀여워. 아우 귀엽네. 약간 이런. 귀엽다는. 아니 근데 윤화 씨 진짜 귀여워. 아니 진짜로. 마지막으로 진짜 귀엽잖아요. 아니 진짜 귀엽잖아요. 아 이거 최고죠.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왜 가. 아 뭐야 형. 아 정말 뭐해요. 갑자기 집사람 생각나라. 가다가 본인 머리로. 아 예. 아유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송치환 선배님은 원래 윤화 씨를 잘 아셨어요? 사실 우리 딸아이가 붕어빵에 나갔었어요. 아들하고 딸이. 근데 이제 그리고 나는데 뜬 거예요. 리틀 윤화 해갖고. 아. 우리 딸이 떠버렸어요 갑자기. 우와 우와. 어찌 됐네요. 윤화 씨를 닮아서. 그래 검색어에 막 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윤화 씨를 닮았다. 심으나 닮았다. 낙힌 내가 낳았어. 윤화. 나 닮았다는 기사는 한 구절도 없고. 예예. 윤화 닮았다고 뜬 거예요. 그래서 리틀 윤화 리틀 윤화 그래서. 엄마 송현 씨 나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네. 근데 내가 어떻게 보여줘. 뉴욕 가 있는데. 뉴욕 스케줄까지 알고 계셨어요? 아 그럼요. 거기다 또 살았잖아 내가. 다 뉴욕 하잖아. 몇 번가 해서 그냥. 지금 얘기 토크가 뭔 얘기야. 아니 잠깐만. 뭐 돈 봉투 얘기했다가 갑자기 유나 얘기했다가. 아니 아니 아니. 야 공동 부원장님 이거 썩쌤 들어갈 것 같아 썩쌤. 썩쌤 들어갈 것 같아 썩쌤. 아니 그게 뭘 써 필요해요 내가. 내가 이게. 잠깐만. 내가 지금 이 단계에 벌써. 예예예. 지금 환자의 의지가 대단해요. 아유 죄송해요. 어이구 죄송해요. 태연아. 너 다음 주에 나와. 아유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아 정말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하던 분입니다. 너 양아치니 해주는 거. 롤라아. 파이팅!